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인 9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조 1,2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올해 1월 2,232억 원 수준이었던 사고금액은 지난 8월 4,946억 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발생한 총사고 건수는 1만 3,903건이며 지난달에만 1,643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중 1,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. 인천이 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521건, 서울이 459건이었습니다. 특히 인천의 경우 전세보증 사고율이 평균 16.9%로 전국 평균인 7.4%의 2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. 또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가 159건으로 유일하게 세자리수 사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.